자책비는 농경 사회의 중심의 공물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슬기롭고 깜찍한 그런 여신이었는데 우리 자책비 현인들도 아주 여신님을 닮아서 예쁩니다. 난 그냥 저희도 어디 돌아다니봐도 난 우리 각시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우리 각시 버금가는 미모를 가진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게 우린 미모를 봐서 뽑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뒤에서 혹은 배와 하긴 해야 혹은 춤추는 거 혹은 배 안 가도 될런지에 그렇죠. 다행히 좀 하신 게 홍보를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젊은, 젊은 분들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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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네.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배울 테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뵙겠습니다. 자, 스태프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 노래는 오버덤운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예. 원, 투, 워, 코. 오버덤운. 5,6,7,8. 그 다음에 각주 4번을 쳐서 앞으로 갈 거거든요. 시작. 자, 시작. 그다음에 펌킹. 자, 시작. 돌고. 내가 원래 그냥 헛구, 헛기 다닐 때 헛구는 좀. 앞에서 헛구는 좀. 응, 난 돼, 나. 나, 나. 나에게 라인댄스는 활력소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건강을 지켜주는 배울 것 같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스트레스 해소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즐거움이 시작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건강, 즐거움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도전이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순환이다. 나의 라인댄스는 힘들고 재칠 때 충전이 있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해피 엔진입니다. 나에게 라인댄스는 추억이다. 추억! 나에게 라인댄스는 자전기 사랑입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나에게 라인댄스는 나에게 라인댄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